1.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 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시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딸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여행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말씀 속에 잘 나타나고 있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마지막 여정을 향해 가는 이 과정에서도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며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말리 루스드라까지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기 위해 온 무리들이 있었는데요 이 거리가 무려 160km에 해당하는 먼 길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그 먼 길을 찾아와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바울을 돌로 치는 악행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도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된 상태로 성 밖으로 버림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거의 죽게 된 사도바울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다시 일어납니다 한국말 성경에 일어났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성경 원문에 사용된 단어 아나스타스라는 말은 죽은 자가 일어났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이 거의 죽게 되었다가 일어났다는 의미인데요 보다 깊은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거의 죽은 자의 상태에 있던 바울을 다시 소생시키셨음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 큰 어려움을 겪고 바울과 바나바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더배로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큰 은혜의 열매를 거둡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일이 이어지는데 그들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그리고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이 장소들은 박해를 당하고 죽음의 위기도 경험했던 장소들입니다 방금 전에 나눴던 내용에서 바울이 죽음의 위험 속에 있었던 곳이 루스드라였습니다 바울에게 돌을 던졌던 유대인들은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실만 보아도 그들이 다시 이 지역으로 돌아가는 것은 정말로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바울은 자신을 다시 일으켜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면서 자신이 어려움을 당했던 그 지역으로 돌아갑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또 어려움을 만난다고 해도 그곳으로 돌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곳에는 지난 선교 여정 동안 자신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을 굳게 세워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은혜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 생명을 내어놓고 헌신하면서 주님의 제자된 삶의 모든 사명들을 감당합니다 24절부터 14장이 마지막 절 말씀인 26절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향하는 여정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안디옥에서 행한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여러가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 일들을 교회에 그리고 또 성도들에게 보고하고 또 감사를 나누고 그 은혜를 그곳의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믿음의 문을 여신 그 큰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27절과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이 말씀 속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선교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성도들과 함께 나눕니다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도 언급된 부분이지만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큰 위험도 경험했습니다 교회 성도들을 만나 그동안 자신이 경험했던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나누고 싶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의 나눔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께서와 함께 하심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와 함께 하시면서 이루신 일들에 대한 은혜를 나누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함을 사도들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삶 속에서 어떠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괴로웠던 삶의 이야기이든지 또는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삶의 이야기이든지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 속에 함께 하시며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은혜로 나누었듯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한 온전한 감사가 고백되어져야 함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삶의 순간마다 함께 하시며 크고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로 응답하며 고백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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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